무화과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맛있고 영양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무화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선도 및 생도 무화과는 신선하고 날 것으로 먹을 때 맛있습니다. 간단히 씻고 줄기를 제거한 다음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을 베어 물어보세요. 두 번째 말린 무화과 말린 무화과는 인기 있는 간식이고 대부분의 식료품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쫄깃하고 달콤하며 편리하고 휴대가 간편한 간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무화과 잼 또는 보존 무화과는 맛있는 잼과 보존료를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토스트, 크래커에 무화과 잼을 바르거나 고기와 치즈를 위한 조미료로 사용하세요. 네 번째 무화과 샐러드 무화과는 당신의 샐러드에 달콤하고 약간 견과류의 풍미를 더할 수 있다. 신선한 무화과와 혼합된 채소, 염소치즈, 발사믹, 빈아이그레트를 결합하면 즐거운 샐러드가 된다. 다섯 번째 무화과 치즈 플래터 신선하거나 말린 무화과, 다양한 치즈브리, 블루치즈 또는 염소치즈 등 견과류 또는 크래커와 함께 샤쿠테리 또는 치즈 플래터를 만드십시오. 맛과 질감의 조합은 즐겁습니다. 여섯 번째 구운 무화과 따뜻하고 맛있는 디저트를 위해서는 신선한 무화과에 꿀 한 방울, 계피 한 방울,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 구우세요. 그것은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와 잘 어울립니다. 일곱 번째 피그 스무디 신선한 무화과나 말린 무화과를 요구르트, 꿀, 그리고 바나나나 베리와 같은 과일과 함께 스무디에 섞어보세요. 여덟 번째 피그 피자 독특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피자를 위해 프로스토와 로글라와 함께 신선한 무화과를 피자 토핑에 첨가하세요. 아홉 번째 무화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베이스에 무화과를 섞거나 매장에서 구입한 아이스크림에 빙글빙글 도는 무화과를 섞어 집에서 만든 무화과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봉제 무화과 신선한 무화과를 반으로 잘라 치즈, 견과류, 꿀을 섞은 다음 부드럽고 약간 카라멜화 될 때까지 굽습니다. 열한 번째 그립 및 너트 막대 말린 무화과를 다양한 견과류, 씨앗, 그리고 꿀과 같은 감미료와 결합하여 여러분만의 에너지 발을 만드세요. 재료를 섞어 펜에 누르고 단단해질 때까지 냉장하세요. 열 두 번째 무화과 칵테일 신선한 무화과를 섞거나 무화과를 기본으로 한 미큐류를 사용하여 칵테일에 무화과 맛을 주입하세요. 무화과 마티니와 무화과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창의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열 세 번째 피그 터트미 구운 고기, 가금류 또는 샌드위치를 위한 조미료로 제공하기 위해 달콤하고 톡 쏘는 무화과 처트미를 준비하세요. 열 네 번째 무화과 살사 신선한 무화과를 주사위에 던져 양파, 고수, 라임, 주스, 약간의 칠리와 섞으면 구운 신선이나 닭고기와 잘 어울리는 독특한 살사가 완성된다. 열 다섯 번째 무화과 차 말린 무화과를 뜨거운 물에 담가달래고 은은하게 달콤한 무화과 차를 만들어 보세요. 무화과는 계절에 따라 신선한 무화과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무화과를 즐기는 것은 요리적인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포함한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